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3급 전문가 김지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해커스 HSK 3급 독해편 대망의 첫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1강은 우선 의문문에 연결되는 문장 고르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 1부분에 들어가게 될 건데 1부분에 나오는 총 10문제는요. 5문제 그리고 5문제 이렇게 총 10문제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위에 나와있는 보기 5개와 그리고 아래에 나와있는 문제 5개에서 어울리는 대화를 골라주시면 되는 파트예요. 자 여러분 설명보다는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훨씬 빨라질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예제 맛보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예제 보시면 여러분 A부터 E까지 5개의 보기가 나와 있는데 천천히 저희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 보시면 자 여러분 샤오까우라는 거는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람 이름으로 봤을 때 샤오까우라는 총민마다 샤오까우라는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총민라는 거는 우리말 그대로 총명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공주어에 놀이 자 여러분 공주어라는 거는 업무, 일이 되고요. 공주어에 놀이 업무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A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샤오까우라는 사람은 똑똑하고요. 일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샤오까우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B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를 보시면 워지덜 시 5디엔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워지덜 라는 거 여러분 지더라는 거는요. 우리가 동사로 기억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내 기억에는 5시 반이야 라고 해석해 주시면 가장 좋겠어요. 자 내 기억에는 5디엔반 5시 반이라는 요 시간이 이 문장의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뭔가 내가 기억하다라는 거는 사실 주의 깊게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5디엔반 이라는 시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C를 보시면 여러분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니 밍티엔야우 추호 차잔 제 니 마마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 니 밍티엔야우 추 라고 해서 너 내일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추호차잔 여러분 호차잔 이라는 곳은 그렇죠. 기차역이 되겠고요. 자 기차역에 가서 지에 여기 동사가 두 개 나와 있네요. 자 기차역에 먼저 1번 가서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2번에서 지에 라는 글자는 마중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네 어머니를 마중할 거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너 내일 기차역에 너네 엄마를 마중하러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가 아니라 바로 물어보고 있는 문장은 뭐뭐지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너 내일 기차역에 엄마 마중 갈 거지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여러분 여기서 일단 기차역도 중요하고 마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아무래도 포인트는 너 내일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럼 아마 대답은 너 내일 갈 거야 안 갈 거야 등등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또 유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D 문장을 살펴보시면요. 덩시야 워바 저 지거지 시에 완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덩시야는 어 잠깐만 기다려 좀 기다려 라고 가볍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워바 저 지거지 라고 해서 자 여기 있는 바가 요 저 지거지 전체를 받아주는 전치사 즉 개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뜻이죠. 여러분 바의 뜻은 뭐뭐를 뭐뭐를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아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몇 개의 글자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이 몇 개의 몇 가지 글자를 시에 완 이라는 거는 쓰는 걸 끝내겠다 다 쓰겠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 조금만 기다려봐 나 이 몇 개 글자만 다 쓰고 이렇게 그리고 뭐 너한테 넘어갈게 뭔가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포인트는 동의샤 좀 기다려 아마 상대방이 뭐 빨리 와 라던가 뭔가 독촉을 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동의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보시면은요. 워 동의 이승 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나는 일단은 동의합니다 라는 거에서 동의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명사 중에 저희가 이승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의사라는 뜻이고요. 나는 동의합니다. 의사가 한 말 이라고 해서 화는 말 이라는 명사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의사가 한 말에 동의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의사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A부터 E까지의 문장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A 보시면 샤오가오른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 그 다음 B는요. 우디엔빤 이라는 시간이 포인트 그 다음 C는요. 너 내일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D 같은 경우는 덩샤 잠깐 기다려 그 다음 E 같은 경우는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내가 동의한다 라고 해서 의사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문제로 가볼 텐데 여러분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기 5개와 문제 5개를 연결하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은 예제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 보시면은요. 인항 은행이 어떠한 이라는 거는 그렇죠? 퇴근하다니까 문을 닫다가 되겠죠? 은행은 언제 문을 닫습니까? 은행이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퇴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什么时候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언제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부분이 포인트. 자, 그러면 여러분 은행과 시아 반은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언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언제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요. 5시 반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저희가 오늘 1강은 의문문을 연결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什么时候 그러면 대답해서 五点半 이렇게 두 가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빛의 공략하기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문제 보시면 刚才跟谁려天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刚才라는 거는 방금 막 이라는 뜻이 있고요. 跟谁라고 하면 누구와가 되겠죠? 너 방금 누구와 려오티엔 했니? 여러분 려오티엔이라는 거는 또 수다 떨다 떠들다. 그렇죠? 자, 너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거나 방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누구랑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谁 즉 누구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대답으로 가능한 거 어! 시작하자마자 我 同水 자, 여러분 사람이 바로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자, 同水라는 거는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 즉, 우리 반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반 친구야 她要去中国留了 자, 그녀는 要了 곧 뭐뭐 할 거야 그녀는 중국 여행을 곧 갈 거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중국 여행이나 수다 떴 거는 여기서 포인트가 전혀 아니에요. 포인트는 너 누구랑? 어? 나 우리 반 친구랑 이렇게 드세요. 자, 이렇게 키워드 찾아서 연결하는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문제 보시면 네,昨天怎么没来上课?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 어제怎么 여러분,怎么는 어째서没来上课? 여러분,上课라는 게 수업이고 매일来는 안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너 어제 어째서 수업에 안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째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변명이나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죠. 자, 여기 대답을 보시면 나이, 나이 생빙了 여러분, 나이는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가 생빙了 여러분, 생빙은 아프다 즉, 할머니가 아프셨어 내가 어디에서요? 그렇죠? 이윤, 병원 우리말로 의원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내가 병원에서 여러분, 쬐고는 이 문제에서 대답을 찾는 키워드는 아니지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쬐고라는 거는 뜻이 그렇죠? 돌보다 보살피다 내가 병원에서 그녀를 쬐고 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할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병원에서 그녀를 간호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 문제 보시면 니 메이 메이 지혜 훈러마 자, 여러분, 우리 지혜 훈이라는 거는 그렇죠? 결혼하다가 되겠고요. 지혜 훈러마라고 물어보면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너네 메이 메이 여동생이 지혜 훈러마 결혼을 했니? 자, 여기서 포인트는 러마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답 보시면 그렇죠? 시, 응 이라고 대답이 바로 나오고요. 시아 거 외에 지우야오 당마마라 어, 여러분, 벌써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시아 거 외에 다음 달이 되면 지우야오 당마마라 곧 엄마가 된대요. 그렇죠? 자, 땅마마 엄마가 되다. 엄마를 담당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땅이라는 거는 뭐뭐가 되다. 라는 동사 그리고 여러분, 지우야올러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저희가 방금 앞서 살펴봤던 야올러랑 똑같아요. 곧 뭐뭐 하려하다. 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곧 엄마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보시면 니 칸 다우 워게이니 파더 디엔즈 요지앤 러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긴 문장에서 결국 핵심은 니 칸 다우 러마 라고 즉, 너 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워부터 요지앤까지 여기 워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에 요지앤 여기까지는 여러분, 전부 목적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너 봤어? 자, 여러분, 뭐를요? 워게이니 파더 디엔즈 요지앤 내가 너에게 파보낸 디엔즈 요지앤 여러분, 이 네 글자는 우리말로 그렇죠, 전자우편 즉, 이메일이 되고요. 이메일을 보내다 라고 해서 파디 앤즈 요지앤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보낸 이메일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너, 내가 너에게 보낸 이메일을 칸 다우 러마 봤니? 자, 여러분, 이번에도 러마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여러분, 정답 보시면 어머, 메이요 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저희가 너의 부정은 뿌가 아니라 메이요로 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봤어는 칸 다우 러가 되겠지만 못 봤으면 메이요 칸 다우 여러분, 거기서 동사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렇죠? 메이요만 남으니까 메이요, 아니, 워하이자의 왕면 나 아직 밖에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빛에게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자, 문제 보시면 명탠시 장동더 생르 니 하이지더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내일은 장동의 생일이야 생르 가 나와있고요. 니 하이지더바 너 아직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 포인트는 생일 그리고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대답에서 보시면 어머, 여러분, 너무 잘 보이죠? 리우 라고 해서 선물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생일과 선물은 무조건 연결해서 외워주시는 거 자, 그러면 문장 해석 한번 해볼게요. 워, 웨이, 타 마일러리우 나는 그를 위해서 마일러리우 선물을 샀어 자, 그리고서 샹신 믿습니다 가 나왔어요. 타 이딩 후에 시환 그가 분명히 시환 좋아할 거라고 나와있네요. 그쵸? 자, 나는 그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 믿습니다. 여러분, 샹신은 믿는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자, 나는 믿는다 그가 반드시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학습으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1번 보시면 닌허 칭원 지웨이 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실례지만 몇 분이시죠?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지웨이 라는 거는 몇 분? 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외인은 양사로 한 명, 두 명의 존칭 표현 한 분, 두 분 할 때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안녕하세요. 몇 분이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자, 그러면 몇 분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저희가 숫자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자, 숫자 대답 어? 여러분, B에 빠그른 이라고 해서 여덟 명 딱 나와있죠. 그쵸? 이 공 빠그른 여러분, 이 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총합을 얘기하는 거죠. 총 여덟 명입니다. 아니면 모두 다 합쳐서 여덟 명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B가 되겠고 그러면 A도 잠깐 살펴보고 가면 워마 쑤어 탁크어즈 타의 아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마는 마마가 되고요. 쑤어는 말하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자, 뭐라고요? 타크어즈 타의 아이 그의 키가 너무 아이 하다고 여러분, 아이는 누구의 반댓말? 그렇죠. 까오의 반댓말이죠. 작다가 되겠고요. 우리 엄마가 말하길 그의 키가 너무 작대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해석은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지웨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보시면요. 반공시리 요우렌마 라고 해서 자, 여러분 반공시리는 사무실안 이 되고요. 요우렌마 사람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거는 요우렌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에서 어, 누구누구 있어 혹은 아무도 없어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A, B에서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매어 가 있네요. 그죠? 없어요. 모두 회의하러 갔습니다. 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B 한번 해석만 해볼까요? 저거 슈쇄티 타이 낫러 이 수학 문제가 타이 낫러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난이라는 거는 어렵다. 우리가 난 이 도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난자가 어렵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슈쇄티 라고 해서 여러분 슈쇄는 수학 그리고 D는 문제 이 수학 문제에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정답을 A로 찍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슈쇄라는 이 과목은 3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저희가 확인학습 1번이랑 2번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3번 문제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나 거 뉴하이 시신 라이더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뉴하이라는 거 여기서 하이는 우리 하이즈 아이 어린이 할 때 하이즈에서 즈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그 여자아이 혹은 저 여자아이는 신 라이더바 자, 여러분 신이 세로 라이는요 오다 그렇죠. 그러면 저 여자애 새로 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이 여러분 A나 B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첫 번째 힌트는 뉴하이 여자애라고 했으니까 요 타가 힌트도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깡라이 이가 싱치 어머 여러분 라이 오다 이가 싱치는요. 그렇죠. 일주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녀는 막 온지 일주일 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녀가 라이 오다 여기 있는 단어 그대로 연결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녀가 온지 일주일 됐고요. 자, 싱 왕 성은 왕씨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싱 자는 성을 설명해 주는 거 왕씨 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도 해석만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B 보시면 이런 비에 땡땡러 라고 해서 하지 마라 되고요. 중간에 왕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자, 비에 왕 러는 잊지마 혹은 까먹지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비에 러 세트 자,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사장님에게 제가 뭐 할 거냐면 칭지야 할 거래요. 여러분 칭지야 혹시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실게요. 휴가를 신청하다 휴가를 쓰다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사장님에게 휴가 신청하는 거 잊지 마라 까먹지 마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비에 왕러 끈지니 칭지야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연습을 한 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제가 실전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부터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당란 워멈 신수어 공공치의 체어 랑호 환 디테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당란은 당연하지 워멈 신수어 공공치의 체어 우리 먼저 버스를 타고 수어 공공치의 체어 버스를 타고 랑호 자, 그 다음에 시엔에이 랑호 비 라고 해서 먼저 에이하고 그 다음에 비하다 라는 구조가 되겠고요. 먼저 버스 타고 그 다음에 띠티에 자, 띠티에는 우리말로 지철 그렇죠. 지하철이 되겠죠. 지하철로 환 여러분 환승하다 갈아타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로 갈아타자 라는 요거 문장이 완성이 되겠고요. 자, 우리 먼저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 갈아타자 여러분 이 이라는 문장은 자, 위에서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냐면 니 너 알고 있니? 쩌머 쯔나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 자, 거기 어떻게 가는지를 니 쯔더우마 너 알고 있어?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얘랑 이는 연결시켜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시험에 항상 나오는 보기니까 여러분이 보기 푸실 때 이에서 여기서 땅란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제껴두시고 나머지 A, B, C, D 그리고 F랑 밑에 다섯 개 연결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직 안 푸신 분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잠깐 정지하시고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확실히 푸셨다고 믿고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A 보시면 시험장 동의 워먼 찬지야비 사일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험장 이라는 거는 교장 선생님이 되겠고요. 동의는 동의하다 그렇죠? 자, 뭐를요? 워먼 찬지야비 사이 여러분 이 네 글자가 아주 자주 나오는 조합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찬지야는 참가하다 비 사이는 시합 경기 그래서 시합에 참가하는 걸 자, 우리가 시합에 참가하는 걸 여러분 누가요? 샤오장 교장 선생님이 동의 동의했어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사실 경기에 참가하는 것보다도 교장 선생님이 동의하셨어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B 보시면 자, 지금 시합에 차고 예예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시합에 차고 예예 어, 제가 아까 짚어드린 차고 라는 단어 돌보다 보살피다 혹은 간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 예예를 간호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거 자, 근대로 포인트는 뭐냐면 시합에 누가 병원에 있어 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누가 병원에서 예예를 짜오고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니 간호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쉐이 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시 보시면 메요 어, 여러분 메요는 둘 중 하나예요. 없다 혹은 러마의 대답으로 부정할 때 안 했다 라고 부정해 되는 거 자, 두 가지 여러분 이 메요는 없다 혹은 안 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즙디엔 자, 즙디엔 자, 즙디엔 자, 즙디엔 자, 즙디엔 자, 즙디엔이란 건 우리 그렇죠. 사전이죠. 사전은 베이 거거 나 다오 슈이샤 쥐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서 베이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뭘 당하다 라는 피동문에 등장하는 아이고요. 즉, 직역하면 사전은 오빠에 의해서 뭘 당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자, 여러분 사전은 오빠에 의해서 나 여러분 나라는 건 손에 쥐다 집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나아져 자, 나아다오 슈이샤 쥐러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학교로 가버리다가 되겠죠.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해요. 사전은 오빠가 오빠에 의해서 학교로 가지고 감을 당했습니다 가 되지만 이걸 한 번만 더 풀어주면 사전은 오빠가 학교에 가지고 갔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되셨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뭔가 질문을 했으니까 매여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좀 독특한 명사 즙디엔 사전이라는 힌트가 강력한 힌트가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뒤로 넘어가 보면요. 샹미엔 여우 관유 님은 공스다 신원 이라고 해서 자, 샹미엔 윗면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관유 님은 공스다 신원 너네 회사에 관한 신원 여러분 신원이라는 거에서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신이라는 게 새롭다 그러니까 영어로 뉴가 되겠죠. 그쵸? 자, 이거 외우시려면 신원은 뉴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어요? 자, 위쪽에 너네 회사에 관한 뉴스가 있어 라고 해서 관위 뭐 뭐에 관한 뒤에 명사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F 한 번 넘어가 보면요. 시 니다 생르 와 워 하이 쥬어라 다 안가오나 자, 시 니다 생르 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말로 니 생일이잖아 라는 문장이 되고요. 앞에 아마 주어가 뭐 날짜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이 뭐 내일이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거나 너의 생일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워 하이 쥬어라 다 안가오나 나 케이크도 만들었어 라고 해서 여러분 주어가 우리 하다 만들다 단가오는 케이크 자, 나 케이크까지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되셨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A부터 F까지 다시 한 번 키워드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선 이 문장은 탈락이고요. 자, A, B, C, D, F에서 여러분 키워드는요. A는 우선 교장쌤이 동의했어 동의라는 거 그 다음 B는요. 누가 쇠이자 이외 누가 병원에 있어 그 다음 C를 보시면 메이요 여러분 일단 뭐 안했어 이런 게 대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 D, N 사전 얘가 또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D를 보시면 샹미엔 위쪽에 자, 위쪽에 뭔가 뉴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위쪽에 뉴스가 있어 이런 내용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F는 여러분 생일 그리고 케이크 힌트를 아주 빵빵빵 주고 있죠.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다섯 개의 문장을 가지고 문제로 한 번 내려가 볼게요. 1번 보시면 메이메이자이날 어, 여러분 저는 얘를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자, 여러분 메이메 여동생이 등장을 했고요. 여동생이 거기 있어 어, 여동생이 거기 있어 자, 여기서 거기 거기가 어딘지 쌤조사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아까 저희 문제에서 뭘 봤냐면 누가 병원에 있니 라고 물어본 문장이 있었죠. 그렇죠. 자, 여동생이 거기에 있어 여러분 조금 헷갈린다면 뒤에까지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녀가 나에게 시켰어 여러분 랑이라는 거는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시키다 그녀가 나를 시켰어요. 뭐 하라고요? 먼저 돌아와서 좀 휴식하라고 휴식는 여러분 휴식 그렇죠. 자, 먼저 나에게 먼저 좀 들어가서 먼저 좀 돌아가가지고 시우시를 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메이매가 거기에 있어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정답은 지금 누가 병원에 있어 라는 문장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되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2번 문장 보시면 우선은 주어가 명사가 아니라 갑자기 자, 추 나가지 쩌머 두러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마 이 문장은 니 라는 주어가 생략된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여러분 자 라는 거는 검색하다 서치하다 우리말로 찾다 혹은 검색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추 라는 거는 나오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추 러마 즉 찾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찾았어? 검색했어? 이렇게 자, 여러분 목적어가 뭐냐면요 나가지 쩌머두 러마 여러분 나가지 그 글자 쩌머두 어떻게 두 하는 건지 여러분 두 라는 거의 뜻은 그렇죠. 우리 독서하자 독자 읽다가 되겠죠. 그 글자 어떻게 읽는 건지 찾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 자, 여러분 글자 얘기가 나왔고 글자를 어떻게 읽는다? 그러면 저희가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즈디안 사전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너 했니? 러마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강력하게 어떤 거랑 메요 랑 연결해 주실 수도 있겠죠. 러마 했어? 메요 안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사전 즈디안 나오니까 글자 즈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자, 추 러마 그리고 즈가 포인트라면 여기서 러마의 부정은 메요 그 다음에 즈 글자 나왔으니까 즈디안 사전 이렇게 키워드 연결 같이 해주시고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장 보시면 니 쪼어 러 쨸머 더 차이 진디안 시 섬 러 러 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니 쪼어 너는 만들었다 여러분 차이라는 거는 음식이 되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쪼어 차이 합치면 요리를 하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요 너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하다니 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너 이렇게 많은 요리를 만들었다니 진디안 시 러 러 지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샘머 무슨 러 지 는 날짜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무슨 날이야?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고 음식을 많이 했어요. 저 아까 들었던 것 중에 또한 생일 나와 있었고요. 그쵸? 딴 가오 케이크도 있었죠. 자, 너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다니 샘머 러 지 무슨 날이야? 야, 니 생일이잖아. 니다 생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케이크도 만들어서 쪼러 단골 이렇게 나오는 문장 되셨어요? 여러분, 연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4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장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쵸?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바로 지금 당장 가서 가오 수 자, 여러분 가오 수 라는 거 중요한 동사고요. 알리다가 되겠죠. 그쵸? 알릴 거야. 여러분, 누구 에게요? 치 타 동 슈 자, 여기서 여러분 동 슈 도 우리가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데 동 슈 에는 그쵸? 같은 반 친구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치 타 라는 게 우리말로 기타 즉 기타 친구들 그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나머지 친구들 다른 친구들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치 타 동 슈 다른 친구들 에게도 빨리 가서 알릴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키워드는 두 가지 있어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는 동의 하셨어 가 있으니까 그쵸? 자, 저희가 여기서 동 슈 그리고 동의 동의 하다는 이렇게 연결 해줄 수가 있겠네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 보시면요. 사실 여러분 정답은 이미 4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정답 이겠지만 그래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니 칸구어 주어 티엔더 바우 즙 바 라고 해서 니 칸구어 너 받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니 칸구어 바 너 받지 여러분 목적어가 뭐냐면 주어 티엔더 바우 즙 어제 의 바우 즙 자, 바우 즙 라는 거는 신문 자, 여러분 이거 아직 못 외웠으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너 어제 신문 봤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장 그러면 대답은요 여러분 신문 관련한 거는 그렇죠. 아까 저희 뉴스가 있었어 라고 하는 D가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어, 위쪽에 있었어 광유님만 공쓰더 너네 회사에 관한 뉴스가 자, 그럼 저희가 신문이랑 뉴스 같이 묶어서 바우 즙는 신문 그리고 신원 뉴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독해 일부분은요 여러분 이 문장 전체를 물론 완벽하게 해석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키워드를 가지고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 키워드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1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따지하신 쿨어